스파맨을 할 수가 없다 4 누르고 커맨드에요? 아 그래요? 왼손? 반대로라고?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 요시미츠 패가 좀 많아졌죠 요시... 세븐 요시를 잘하고 태그 요시는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우 오랜만에 기본 코스튼으로 원 원 원 원 하단 오예 투잼 낙법 치면 다리 자르기 허! 어어! 야 왔다! 왔어! 원 투 쓰리 허! 사! 그레이트 콤보 간지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허허허허허 퍼포먼스 오졌네 훗! 훗! 중단 하단 중단 그렇지 여기서 패턴 슬라이딩 슈르륵 나이스 더블킬 슈르륵 형님 오우 콤보 좋아요 핫 요불 어어! 와 데미지 보소 나이스 다리 자르기 오니 쿵쿵 칼등 칼등으로 세웠다 아니 형냅 아니 컴보보소 왜 이렇게 잘 때리냐 아 저거 세븐이어스 못피했어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오우 돌리고 낙고치면 쓰여어이 쓰여어이 오래 돌려어 하단 세리고 쓰여어이 쓰여어 오 어! 뭐야! 나이스 내밀어라 오 끊어주고요 아아 아 형님! 아니야 압박 쩌네 오 대박 오 패턴 씨 어 뭐야 이거 아 아 팍킹 팍킹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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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불이다 아 굉장히 강력하다 우리 신형이 안녕 아 나 낚였다 저런거에 낚이면 안되는데 백두산 기술 알면서도 낚였네요 응 안걸려 핫 그렇지 여기서 패턴쓰 다리! 짠! 아! 뭐야! 왜이렇게 잘 피해! 그렇지! 칼등으로 배웠다! 어! 치설샷! 짠발! 쓰이요! 오래돌려! 그렇지! 뭐하나 맞고 구도룡 섬 한방이면 이길거 같은데? 뭐하나 맞고! 그렇죠! 원짭 코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질러! 아니! 저기서 왜질러! 야! 씨! 원짭 맞고 지르면 안되는건데 원래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상대가 잘했다! 유튜브에 올라가죠! 저 철권 렉메 하면서 유튜브 빼먹은적 거의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있죠! 어! 손오고! 저 코스튬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찍고! 찍고! 그렇지! 여기서 망함! 헬리콥터! 아! 뭐야! 왜 안나가! 헛! 허! 이번엔 중단! 형님! 헬리콥터! 원짭! 그렇지! 찍고요! 한 번 더! 어! 하! 원! 원! 오리발! 어! 뭐야! 오리발 안나갔어! 헬리콥터! 원짭! 오! 안써! 이 타샷! 호! 호! 원! 헬리콥터! 어! 헬리콥터! 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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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븐 콤보! 나이스! 구두룡삼! 좋아요! 태그에 구두룡삼! 그렇지! 어? 이거지! 저 요시! 최고 찍은게 갬부요! 세븐에서! 어우! 야! 이번엔 피했네요! 그렇지만 들키할 수 없는 거리! 왠어퍼 깔고! 왠어퍼 깔고! 컷! 원! 투! 쓰리! 원! 짬발! 오! 알고있네! 쿵쿵따리쿵쿵따!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어! 기다렸네요! 칼뚱으로 배웠다! 아! 미친! 구두룡! 아! 형님! 이제 그만해야되나? 이제 그만쓸 때가 왔어! 벽은 또 한 번의 기회다! 바로 내가 질 수 있는! 다리! 짜르기다! 쿵쿵따! 자! 쌩얼! 형님! 나이스! 야! 너무 늦었어! 중간에 때렸어야지! 허리발! 헬리... 어휴! 헬리콥터! 뻑큐! 후! 먼저 때려! 찍고요! 뒤에 안굴렀죠! 칼뚱으로 배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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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써주고! 두번 써주고! 세번 써주고! 네번 써주고! 다섯번은! 어! 미안해! 오! 쿵쿵따리쿵쿵따! 헛! 어! 미안해! 어! 뭐야! 터킥충보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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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렁섬! 어! 뭐야! 하하! 야! 이씨! 파이퍼빠! 오! 태그로 바로 파이퍼버리네! 쩌네! 형님! 어이씨! 이제 구두렁섬 못쓰겠는데 이사람한텐! 와! 태그타이밍 오진다! 태그 되게 잘쓰네요! 하단! 그렇다면 두번째 패턴이다! 바로! 바로 일단은 맞아주고! 바로! 아! 형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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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기 패턴이다! 살인사건! 쑤! 확인! 확! 아! 뭐야! 어어! 살인사건! 하단! 살인사건! 살인사.. 형님! 자! 미안해! 어! 막아주고! 야! 저거! 이렇게 안되는구나! 세븐이랑 다르네요! 오늘 세븐하다와가지고! 아! 나꼈다! 나꼈어! 신님! 안녕하세요! 어! 코끼리도 바퀴! 코끼리 세바퀴! 뺑뺑이! 뺑뺑이! 치기설시야! 안돼야! 1점이야! 1점! 지금 열심히 해야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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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승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승요어어어! 짧게 돌리고! 하단! 하단! 하! 승요어어운어! 짧게 돌려 어 풀어 오래 돌려 오래 돌려 짧게 돌려 응 고마워 너가 한번 저렇게 노릴 줄 알았지 보고 때리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하지 투투 투투 휴전 안걸리고 배리어 칠거야 어 미안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 마른 하늘을 달려 아 감사합니다 다시 만났다 이번엔 이긴다 아까 졌지만 이번엔 이기겠습니다 겐지가 함께한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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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허올리고 낙폭 안치겠죠? 알고있어? 알고있어? Forever Cool Go Top Blade 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태그! 으아아아악! 으아 뭐야 씨 개사기야! 아 백두산이 문제네 슈루룩! 슈루룩! 날먹 좋아요! 날먹 좋아요! 바꾸셔야죠! 아하! 안되지! 야 이번엔 이겨야되는데 빠르게 승격을 하기위해서 나이스! 헛쳤죠? 콤보되나요? 그렇지! 여기서 패턴! 슈루룩! 핫! 찭ính타! Timeот! 승혀! 오래 돌려 승혀T! 좇게 돌려 승혀T! 오래 돌려 승히어T! 저뚜라여 뒤, 커친거 딜레하 어우 뭐야 딜레얼 캐치 할려고 했어요 껀했지만 이게 뭐냐 말이 되냐!? 아니... 미친... 아니 저게 뭐야 나 풀피였는데 위험했다 오 나이스 이번엔 나 고친다 오래 돌려 아 늦었어요 나이스 질렀죠 원 투 슈루룩 다리 자르기 이번엔 하단 원 원 마무리 갑니다 마무리 막을 수 있겠니 어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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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매튼 어 으어어어어 뭐가지 어허 내 당수가 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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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에 어 애매하네요 흘리기에 대해서 왜 좋은지를 설명해 줄 순 있지 그거는 제가 찍을 수 있습니다만 짬발 헛 하하 안되지 인마 이게 아이 뮤지션님 패턴이다 앙 아 뭐야 망했다 어 선풍기 선풍기 씽씽씽 불어라는 웨이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미안해요 한번 더 쓸거야 아 그만써 와우 한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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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쒸 쩔어 아 소통하고싶어서 유튜브에서 넘어왔다구요 반갑습니다 원래 소통하는 맛이 있죠 생방이 다리잇다르기 어우 앉아있음 망아지냐 어허헣 앉아있으면 망아지냐 안 망아집니다 슈르륵 길게 해주고 나이스 오케이 내가 먼저 빨랐다 그 엥 나이스 갈등으로 배웠다 갈등으로 배웠다 원잼 핫 막을 수 이겠니 여기서 패턴 슈르륵 슈르르르륵 다리 자르기 미안해요 아 친구가 알려줬다구요 홍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 아 한방한방 한방 한방 아 양 smoked 왕 아 야 쫄린다 한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마 아 저 납도는 쓸몰라요 저 칼들고만 게임하기 때문에 원잼 감사합니다 이번 헬리콥터 야 쫄린다 한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뭐야 나이스 게이드 아 저 납돈은 쓸 줄 몰라요 저 칼 들고만 게임하기 때문에 원잽 감사합니다 이번 헬리콥터 뻑유 나이스 패턴 걸렸고 벽으로 몰고 찢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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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 형님 쐈다 하아 호아 탑브레이드 잡은 탑브레이드다 어 막았죠 이게 바로 타이밍 아 잠깐만 야 원잽 원잽 왜 안나가 아 억울하네 오지마세요 수열 형님 아유 이런 꺄아 으아 가나요 가나요 나이스 벽걸이 나이스 으아아 요시 선풍기는 LK LP LP 동시에 누르면 요거 나갑니다 선풍기 수요일은 7AP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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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가요 하단 하단 아 안쓰네 쓰여어어어 짧게 돌려 쓰여어 Music 짧게 돌려 쓰여어 오래 돌려 오이형 안오는거 보소 이 형 이제 그냥 기다린다 나이스 취설 타이밍을 바꾸면서 써주면 상대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죠 헬리콥터 원짚 고마워요 몇 번을 걸리니 탈등으로 배웠 형님 나이스 막아주고 하단 세려주고 하단 세려주고 형님 세번째 땐 막아버리네 어 네 반갑습니다 자 허업 아 왜이렇게 길어 망했다 오 살았어 살았어 우이씨 유야 아우 막았다 Tina så 힘들다 어 힘들다 어 아 어 일단은 어떻게 돈을 구해서 지금 사긴 샀습니다 급하니까 마이크가 별로 안좋아요 지금 이게 상태가 사는김에 좀 괜찮은거 살려고 UFO마이크 샀습니다 다들 많이 쓰기도 하구요 어 레몬님 안녕하세요 인사 무시한적은 없는데 네 못봤습니다 무시하진 않아요 어 못본거야 무시안합니다 네 시무룩하지마세요 야 솔로 대 솔로는 좀 혐인데 어 어 나이스 근데 데미 쫙쫙단다 게임 빨리 끝날것으로 예상되구요 야 이용님 잡기대전 뜨자는거야 살인사건 푸슛 확인사살 좋아요 자 다시한번 어우 바로 피해버리네 오 오 오 응 안걸려 오 피해버려 칼등으로 배웠다 칼등으로 배웠다 투어 후후 내나무 헬리콥터 중단샷 그렇지 하단 여기서 승여 오래 돌려 승여 짧게 돌려 그렇지 안되지 네 더 좋은 목소리로 기모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우 저기 반식이 잡는구나 질루고 쿵 쿵 형님 어이씨 하아 아아 저거 패링 되는줄 알았는데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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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쯤 아아 쓰읍 저이서 좀 딜레이 큰걸 허쳤으면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타이밍 좋아요 어 벽으로 가자 원 투 원 고고 탑블 레이드 일어나 일어났어요 수고람쥐 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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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살 엄청난 패턴이다 어어 어어 왔다 왔어 어 아 알리사 카즈미로 이긴거 아 그거 덤모 운이 좋았죠 캐릭 상성도 좋았고 다른 캐릭이었으면 못 이겼을걸요 오예 찍고 하단 맞고 다리 자르기 아우 개념도 이렇게 원 투 쓰리 오예 다시 리바운드 긴급 태그 해주고 뭐야 이거 잘못 나갔어 류진노 개오크래 아우 실수 나이스 다리 자르기 좋아요 여기서 탑블레이드 돌고 낙버치면 쓰여 하단 흘리고 오 쉣 상단 어 감사 데미지마 기보운드 기보운드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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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격한 반응 땡큐 두두룡섬 어 태그로 피해버리네 오졌다 감사합니다 5천원 퓨전 퓨전 아 퓨전 어딘다 야 아씨 이기선다 보소 아 미친 그만해 탑블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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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승격해야되는데 열심히 다리 자르기 하하하하 이걸로 승격의 길에 가까워지나요 까아 안돼 저게 왜 안죽어 하아 어 어 어 다리 자르기 퓨전 가자 벽으로 어 수요 호호헤헤헤 역시 진리의 수요일이다 아니요 그거 프리 서버가 이상해서 업로드가 안되더라고 리액션 못만들어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벌이 짧았기 때문에 클리닉트 아니었죠 구두룡섬 어 그렇지 수요 어 뭐야 왜 이상한거 나가 뭐야 이거 다리 자르기 다리 자르기 다리 자르기 형님 뭐할거야 어 미안해 탑사 아 전망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수요일 쓸까봐 쫄아가지고 커키 쓴건데 제가 노렸죠 깔끔하게 컨퍼러 좋습니다